네 다음은 착화번호 19번 김재희씨의 무대입니다. 앞으로 나오세요. 어? 소풍이 있는데요. 의자를 갖고 나온 우리 김재희씨. 자 어떤 곡이 준비됐는데요. 마이크 드릴까요? 마이크 드려야 되죠? 일단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. 재희씨. 안녕하세요. 저는 식구만 김재희입니다. 저의 매력에 푹 가져오세요. 네 올드엣재주와 이제 노래와 댄스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 노래 먼저 할 건가요? 네 노래하고 댄스하고 노래를 마지막으로. 알겠습니다. 우리 김재희씨의 무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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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저희가 준비됩니다. 음악 마이크 드려 wardrobe geography? 그냥 이루어진 날이 잦lor 있어 ~~ 잊었나 맨날 두 곳도 맏을 이돌려 ainted 잊었나 맨날 날 보는 눈빛이 너무 좋아 Say 1, 2, 3 내게 다가와 I want you free 부끄럽지만 8, 2, 3 그는 보다 네가 내 좋아 Oh, 나를 원하니 해까지 묻힌니 해당이 묻힌게 손을 이길 바라니 사랑한다 한 마디만 솔직히 말해봐 이러면 눈찰을 쳐불쳐보는 것 싫어 정말 사랑해 너와 생각에 들었고만 싶어 항상 Baby, 1, 2, 3 내게 다가와 I want you free 부끄럽지만 8, 2, 3 그는 그는 보다 네가 제일 좋아 Oh, 나를 원하니 해까지 묻힌니 해 나의 모든 게 전투니고 치길 바라니 사랑한다 한 마디만 솔직히 말해봐 I believe you cause I will love with you 이런 느낌은 처음이니까 이런 느낌은 처음이니까 Oh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나는 원하니 해까지 묻힌니 해 나의 모든 게 전투니고 치길 바라니 하나 잔다 한 마디만 솔직히 말해봐 부드러워 부드러워 내 입술이 내 몸에 닿을 때 나만 사랑 난 다 달리 고백해줘 달리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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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아주 멋진 무대 보여준 우리 김제이 씨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저부터 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상큼 갈란한 우리 김제이 덕분에 이 안이 확 빛나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왔어요 5 4 5 5